고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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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우 어떻게 해? 괜찮으세요? 오실 수 있죠? 오우 오우 추워 오우 추워 난 구름포시템이 약간 형씨가 이럴 수 밖에 안 들어가서 여기 119에 신고해주세요 어떻게 된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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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쫄지 말고 한번 뛰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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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시도가 힘들뿐 반복된 훈련으로 이제 더이상 멤버들은 도약대에서 장대를 잡기 위해 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아 도약 도약 오우 와 와 와 시끄리티 와 스카칩 호우 오우 오오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수는 많은 힘이 있었지만, 공격이 안 좋지 않지만, 또한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연을 공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멤버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어디 하나 송화한 곳이 없는 멤버들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훈련한 멤버들에게 주어진 훈장과 같은 상처죠. 공격을 추천하려는 멤버들에게 주어진 곳은 현실이 하나님의 선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처투성이로 전환하는 멤버들의 선명입니다, 예예 운전 괜찮겠네 야 뭐야 운전이랬 때 잘하는 모습을 왜 걱정하지 마 아니 진짜 그럼 표준이야 뭐하십니까? 자 형 뭐하세요? 제가 형만 괜찮겠어? 오랜만에 수송하니까 좀 어색하네 언제 보셨어요? 이거 면허 딸 때 뭐라고 했니? 진짜 아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형님? 네덜란드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누구나 아 또 물 있는 데가? 그럼 없는 데 가자 어? 물으려면 지겹다 아 지금 훈련하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야야 뭐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지 아우 네덜란드에 도착한 첫날부터 훈련하는 강행군으로 그동안 편히 쉴 수 없었던 멤버들에게 모처럼 주어진 힐링타임 이런 여유로 즐겨도 되는 건가요? 그럼 수로를 또 장대로 건너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안 하죠? 재밌겠다 하지마 위트레우트는 좀 즐기자 로마시대에 형성된 위트레우트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내륙 운화도시입니다 힐링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네 대외만 아니면 정말 최고의 나라야 아우 아우 오오오 보인다 수로 보인다 수로 어디예요 형님? 여기 보이잖아 이야 이거네 와 이게 네덜란드구나 어우 너무 아름답다 대해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잠시 접어두기로 한 멤버들 유람선을 타고 위트레우트 도시의 자랑 운화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팀에 대한 걱정과 반숙을 흘려도 돼 정치팀에 대한 걱정 직설은EE 이 그저 제 카드에 빠진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또 만나서ous? 아니요. 왜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이 친구를 부릅니다. 아니요, 이 친구가 쇼핑을 부릅니다.